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료학습 이제 다섯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고대사 부분도 이제 몇가지 남지 않았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아테네 민주정의 발전과 연관해서 빼놓을 수 없이 그 페리클레스의 민주정의 발전기의 초석을 놨다라고 평가를 받는 에피알테스에 관한 내용을 사료로 준비했습니다 사료 제목은 에피알테스의 개혁과 연관한 부분인데요 주로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갖춰서 두시냐면 사료가 만약에 출제가 되었을 때 이와 같은 제도적 개혁이 나타날 수 있었던 배경이라든가 이런 제도적 개혁으로 인한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 주로 배경이나 결과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의 페르시아 전쟁에 승리를 하고 난 이후로 델로스 동맹을 체결하게 되고요 그 델로스 동맹의 체결 과정에서 해산 세력 특히 해군 세력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었죠 정치 세력의 일파였던 귀족들은 그에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 귀족 세력을 대변했던 키몬과 키몬의 반대편에서 있었던 민주파 세력 이른바 평민들의 세력을 등에 업고 민주파 세력의 대변인으로 자처했던 에피알테스 그들 간의 대립의 관계 속에서 이후에 키몬이 사살당하게 되고 이후에 페리클레스가 등장하게 되는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일이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사료학습 하시면서 그렇게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에피알테스의 개혁과 연관한 사료를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에피알테스는요 저희 상세 개론 보면 67페이지에 잠깐 그 두세 번째 줄에 잠깐 나오고 말아요 예컨대 462년에 급진적인 민주주의자였던 에피알테스는 귀족 정치의 잔재인 아레오파코스웨이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여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렸다 라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해에 원인 모르게 살해되고 그 뒤를 이어 아테네의 지도자가 된 명문 출신의 페리클레스 시대의 민주정치가 완성되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세 개론 안에서 쓰고 있는 에피알테스는요 귀족 정치의 잔재인 아레오파코스웨이의 권한을 축소했고 그 축소한 이후에 민주주의의 발전을 그 다음에 페리클레스에게 연결해줬다는 뉘앙스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실제로 페리클레스가 정치적 동지였던 에피알테스를 암살했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동무대를 확보했다고 쓰고 있던 투키티데스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그 속에서 동무대를 확보한 투키티데스는 그를 아테네 제1의 시민이라고 언급한 바 있었죠 페리클레스를 아테네 제1의 시민이다 라고 언급한 바가 있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일반적인 정치적 상황은요 정치적 상황은 지금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죠 델로스 동맹이 형성되었고요 그 델로스 동맹이 체결된 이후에 아테네가 이제 번영의 중심지가 되어서 제국의 중심이 되어서 정치적 경제적 발전을 이끌어나가고 있을 무렵이었는데요 그 무렵에 이제 아테네 내부의 정치적 상황이 두 파로 지금 갈려져 있었습니다 나눠져 있었는데요 하나가 귀족파였고 또 하나가 민주파였습니다 귀족파와 민주파와 관련한 것이죠 이 두 세력의 지금 대립이 있고 나서 한쪽은 지금 귀족파를 대변했던 정치적 인물 키몬이라는 인물이었죠 나중에 이제 도편 추방을 당했던 그리고 민주파를 대변하는 인물 그 인물이 지금 에펠테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세력 간의 갈등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게 됐고 실제로 에펠테스의 제도적 개혁 사법적 개혁이 아테네 민주정의 역사에서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보는 사료입니다 이미 제가 간략하게 시대적 배경을 언급해 드렸으니까요 이제 바로 관련 사료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펠테스의 개혁입니다 그래서 민중에 대한 식량 공급은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대략 17년간은 점점 변형되었다고 하지만 아레오파코스 회원을 지도자로 하는 국제는 존속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레오파코스 회원은 대체로 다 지금 아르콘을 역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아테네의 최고 행정관을 역임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걸 맞췄던 사람들이 자동으로 이쪽으로 편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중의 규모가 커져갔을 때 여기서 말하는 대중은 물론 데모스를 말하는 거고요 민주주의가 확대되어 갔을 때라는 말이죠 청렴하고 정치에 공정하다는 평판을 가졌던 소포니데스의 아들 에펠테스가 민중의 지도자가 되어서 민중의 지도자라고 했으니까 민주파의 대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민중의 입장에 서 있는 대표적 인물임을 알 수 있죠 아레오파코스를 공격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아레오파코스의 정책 행위에 소송을 제기하고 아레오파코스 회원 다수를 제명했다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아레오파코스의 정책 행위에 소송을 제기했다 라는 말은 아레오파코스가 시행하고 있었던 몇몇 제도적 조치들이요 그 제도적 조치들 그런 부분들을 둘러싸고 지금 소송을 제기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제도적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다 라고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에펠테스가 행정 수행상의 부패나 월권을 트집 잡았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고 있어요 아레오파코스 의원들의 상당수들이 행정 수행상의 부패와 월권을 행사해서 그로 인해 아테네의 재정을 축낸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명확하게 드러난 말은 없어요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정확히 그때 당시에 기능이 어떤 것이다 라는 부분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따 또 뒤에 넘어가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 아레오파코스 의원 다수를 제명했다 라고 들어가 있죠 다수를 제명했다라는 표현 제명했다라는 말이 실제로는 아레오파코스 의원 다수를 재판에 회부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레오파코스가 가지고 있던 재판권의 상당 부분을 500인회 민회에 넘겼던 것이죠 그리고 또 민회에서요 500인회 말고 민회에서 따로 이렇게 선출했던 의원들이 있었죠 그죠 사법재판소의 배심원들 말입니다 이른바 민중재판소의 배심원들을 말을 하는데요 그 민중재판소의 배심원들에게 재판권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레오파코스 의원은 살인이나 방화, 상해, 신성모독과 같은 이런 중범죄만 심판하는 법원으로 기능이 제한됐어요 결과적으로 에펠테스는 귀족들의 정치적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아레오파코스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 권한의 상당 부분들 이른바 사법권의 상당 부분들을 지금 빼앗아 온 것이고요 그걸 빼앗아 왔기 때문에 우리 사양세 개론 안에는 아레오파코스의 권한을 대폭 축소했다는 말로 들어가 있고 그 결과 페리클레스 시대의 민주정치가 완성되었다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결국 아레오파코스의 권한이 축소되었다는 건 민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민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귀족들의 권한보다는 일반 시민들의 권한이 강화되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 코논이라는 인물이 아르콘으로 있던 해 아레오파코스에게서 국제를 유지하게 만들었던 부가적 기능들을 모두 박탈하게 됐고 그것의 일부는 오백인여 교회 다른 일부는 민회와 민중재판소죠 베시몬 법정에 이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당시 베시몬으로 가담한 사람들은 전부 다 국고에서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곧 일반 백성 국민들도 시민들도 여기에 참석할 수 있게 되고요 하측민들에게도 나중에는 정치적 참여의 기회가 부여되겠죠 그리고 에피알테스도 얼마 후 터나그라의 아들 아리스토 니쿠스에게 암살당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아테네의 국제라는 부분 안에 제시되어 있는 사료입니다 자 그럼 이 제시된 사료를 토대로 해서 경상대학교의 차인길 교수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요 462년 에피알테스는 아마도 페리클레스의 협력을 얻어서 귀족 세력의 아성인 아레오파고스웨이의 실권을 박탈했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민회가 국정의 최고기환으로 기능하게 되어서 아테네의 완전 민주정이 실행되었다고요 하지만 이 개혁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사료가 적다고요 내용도 상세하지 않다고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사건을 기회로 해서 친스파르타파의 키몬이 실각했다고 했죠 아까 이 키몬이 귀족파를 이끌고 있는 대표였었는데요 그 당시 스파르타의 대지진이 불어닥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됐었는데 해당 전쟁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스파르타 지원군을 파견하자라고 했던 것 이른바 스파르타 국가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큰 지진이 벌어지게 돼서 3차 메세니아 전쟁이 벌어지게 되니까 키몬이 스파르타를 돕기 위한 파병을 하자라고 함으로써 일반 민중들의 지지를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이후에 키몬이 실각을 하게 됐고요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대립 역시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주로 차영길 교수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대외 정책의 전환기를 의미하는 사료다 따라서 에피알테스의 개혁을 토대로 해서 에피알테스의 제도적 개혁을 토대로 해서 이른바 아테네가 대외 정책이 전환되게 됐고 또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귀족파의 실권이 사라지게 되고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 민주파의 실권이 강화되게 됐다는 거죠 아까 민주파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는 에피알테스와 그 뒤를 이었던 페리클레스에요 페리클레스 이들의 실권이 강화되어 갔다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사료였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같이 간단하게 에피알테스의 개혁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요 뒷부분 보시면 이렇게 제가 사료의 배경 중요한 부분들은 전부 다 밑줄을 이렇게 그어놨고요 또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 관련한 내용들과 연표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500인의 기능이나 기구 그 다음에 에피알테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부분과 맨 마지막 에피알테스의 사백개혁이 민주정의에서 지니고 있는 의의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까지 써놨습니다 따라서 꼭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특히 굵은 곳이나 밀출처에 있는 부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료학습 좀 잘 보셨죠 앞서 제가 커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배경이나 결과 영향 이런 부분에 관련한 내용을 좀 잘 시험 대비해서 외워두시고요 사진 이미지로 그렇게 올라가 있을 겁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다 굵은 루시나 밑줄을 그어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꼭 한번씩 더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